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잠을 자는 이 시간 지구 반대편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꿈을 꾸며 오늘을 시작하는 사람들 애터미와 만나는 모든 이의 꿈을 이루어주겠다는 확신 우리 모두의 꿈을 이루어내는 일 원하는 삶을 만들어 나가는 일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꿈을 이루겠다는 그 작은 시작은 전세계의 회원들 모두의 꿈을 함께 이루어내는 일 모두 함께 한다는 것 모두 하나라는 것 나이, 성별, 국가, 문화를 초월해 서로의 꿈을 위해 함께 뛰고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것 까다로운 절차와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전세계 어느 곳에서든 절대 품질, 절대 가격으로 그들의 꿈을 응원하겠다는 약속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꿈을 꾸는 곳 꿈이 이루어지는 곳 당신의 그 꿈을 위해 애터미는 존재합니다 국가에 대한 국가도 아름다움이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아토미에서 말해 주신 분이 하나의 가장 큰 가족입니다. 아름다움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토미에서 말해 주신 분이 많습니다. 이 회사로 이스라엘에 아주 성장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특별한 기능을 하죠. 다른 경우도 필요한 기능을 하죠. 그런데 당신은 당신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whatever it is, don't stop dreaming use and love and share Atomi products with everybody use and love and share at the end of the da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